코로나19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교회가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가정마다 성경학교 꾸러미를 발송해서 가족이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자 안에 가정 성경학교 참여방법 가이드와 가정예배와 기도회 등을 위한 교제와 준비물, 과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상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송학대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 마련한 성경학교 꾸러미입니다. 송학대교회는 19일부터 25일까지 한 주간 가정성경학교 주관으로 정하고 각 가정에서 2일 동안 상황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한 겁니다. 교회 교역자들이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 준비한 성경학교 꾸러미는 지난주 170여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했던 시대였다면 코로나 이후의 그 시대는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조금 격려자, 촉진자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에 오지 못해도 각자에 있는 그것이 가정이든 어떠한 현장이라도 거기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격려하고 돕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자. 그렇게 앞으로 교회가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성경학교 꾸러미를 선물 받은 아이들은 그림책 읽기, 우리 가족 기도문 작성, 그림 모자이크, 에코백 만들기, 떡볶이 만들기 등 QR코드로 접속해 동영상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좀 평등하게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작지만 좀 하면 좋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곳이 이제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사회, 다음 세대의 올바른 신앙교육을 위한 가정성경학교, 새로운 신앙교육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